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오래간만에 연꽃철 차량으로 다녀왔습니다. 연꽃철 찍어본 지가 5,6년이 된 것 같아요. 시흥에 있는 광걱지에 다녀왔습니다.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더운 날씨에 작가협회 시흥지부 작가님들께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연꽃단지 내 주차를 해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. 광복지에 가시는 분들은 이 점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그럼 7월 17일 현재 광복지의 연꽃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은 계속 타버리지 마시는 장발 전국은 계속 타버리지 마세요. 전국은 계속 타버리지 마시는 закон 제 Secretary의 집을 갈래 그것을 공개해주세요. 전국은 최대 4월 17일에 대한 접근 기회를 한 대부분에 5번 가면 전국은 대표적 상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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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정합니다. 피부은 있습니다. 슬뜨랑은 역시 물을 리액션을 extend 수는 casi 2번 정도의 장연물을 배가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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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